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음이에요. 요즘 꽃피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절이지요? 마음도 꽃도 피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벚꽃이 지고 다른 꽃들이 또 피기 시작하는데 이제 철쭉꽃이 피겠지요. 전국이 이렇게 꽃천지가 되고 또 초록천지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마음 또 기쁜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또 한주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. 힘내셨으면 좋겠네요. 마음이가 여러분 함께 응원해 드리려고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응원 메시지 보내드립니다. 한주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. 그리고 행복한 일들 많이 많이 있기를 기도합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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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